가우스는 정수입니다. 가우스는 정수예요. 인수분해 보면 가우스 좌하기 3 얘는 정수가 아니라서 해가 될 수 없죠. 여기만 해가 돼요. 그래서 가우스가 1이에요.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x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얘는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으면 가우스가 1이 되니까 얘가 답이 아니라 이렇게 답을 적어야 돼요. 얘는 해를 찾아보면 가우스가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3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해서 빼버립니다. 가우스가 1위대